안녕하세요. 야르미루입니다. 제가 저번에 수염 레이저 제모 후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1회차를 마친 다음에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흘러흘러 수염 레이저 제모를 10회를 끝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끝난 건 아니고 작년 4월쯤? 그때쯤에 아마 10회차를 마쳤을 거예요. 근데 11회차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좀 자극적인 레이저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10회차까지 하고 끝내게 됐는데 레이저 제모를 10회차까지 하고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떤지 후기를 한번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듀엣도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10회 시술을 했고요. 제모 레이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 레이저의 특징이나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이걸 쓴다더라. 그 정도입니다. 수염 레이저 제모를 10회까지 했는데 과연 저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면도를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 아직도 외출을 하기 전이나 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는 면도를 꼭 합니다. 아니 그 앞은 레이저를 10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면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대만족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면도가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저는 원래 이 수염이 되게 두껍고 그리고 빽빽하게 많은 양이 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뭐 전기면도기 같은 거는 뭐 엄두도 못 냈죠. 수염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전기면도기는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해봤자 깔끔하게 되지도 않고 막 몇 시간 있으면 다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전기면도기는 거의 하지도 못했는데 날 면도를 하더라도 이게 한 번 지나간다고 완전히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면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면도 날이 한 번 지나갔던 부분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면도할 때 엄청 힘들어요. 막 피부 상하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 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면도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날 면도만큼 완전히 깔끔하게는 안 되지만 그냥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가거나 아니면 동네 다닐 때 그럴 때는 전기면도기로 해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면도가 되고요. 그리고 날 면도를 쓸 때도 이제는 그냥 한 번? 한 번 정도 그냥 쓱쓱쓱 지나가면은 면도가 깔끔하게 돼요. 그만큼 수염 양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하는 이유는 피부가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피부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피부 자체가 막 되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면도를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 대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모낭염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드름은 아닌데 면도로 인한 면도 트러블 아니면 모낭염 아니면 스크래치 상처난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엄청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더 자극적이기만 하고 좀 많이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낭염, 면도 트러블, 스크래치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되게 깔끔해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피부가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싫었던 게 여기 면도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남아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메이크업으로도 많이 가려지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게 심해서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톤도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트러블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번 더 받으면은 이게 더 많이 줄고 정말 면도를 하지 않는 그 날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기 피부 지루성 피부염이 다시 또 안 좋아졌거든요. 뭐 언젠가 여기가 좀 좋아지면은 수염 레이저 제모는 몇 번 더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수염 레이저 제모도 갓 10회를 끝냈을 때보다는 뭔가 약간 수염이 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면도도 더 간편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만족도가 더 높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후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살짝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긴 하지만 정말 레이저 제모를 하기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굉장히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염 레이저 제모를 좀 하고 싶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염 레이저 제모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수염 레이저 제모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수염 양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제모 10번 정도 하면은 나도 이제 수염 없어지겠지 면도 안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수염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 저처럼 좀 수염이 많이 난다, 수염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10번은? 하고 그 이상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수염 레이저 제모를 10회까지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매달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주기마다 병원을 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초반에는 약간 뭐 3주에 한 번? 그렇게 한 3회차까지는 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4주에 한 번, 5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10회를 하면은 다 기본적으로 그냥 1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 한다면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내가 만약 수염 레이저 제모를 하고 싶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머리에 새치가 없거든요. 진짜 뭐 1년에 한두 개 날까 말까 해요. 근데 이런 제가 여기에 흰 수염이 나요 여러분. 아니 뭐야 흰 수염 고려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일이야. 참 오이가 없어. 아무튼 굉장히 마음 아프게도 여기 흰 수염이 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염 레이저 제모는 그 까만 멜라닌 색소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무근을 파괴하는 그런 원리로 제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흰 수염이 나게 되면은 거기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그런 레이저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흰 수염이 나기 전에 수염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나는 어리니까 나는 흰 수염 안 날 거야 이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흰 수염이 그렇게 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웬만하면 수염 레이저 제모의 시작은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모 레이저를 받고 나면은 여기가 굉장히 빨개지고 엄청 후끈후끈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를 진정시킬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수염 레이저 제모를 받고 집에 와서 바로 그 마스크팩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시원한 마스크팩을 얼굴에 탁 올려놓고 여기에 냉증질 같은 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가을 겨울에 날이 좀 쌀쌀할 때 레이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받고 나와서 물론 너무 이제 빨개지니까 마스크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도 찬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약간 더울 때 더운 바람 들어와서 여기에 맞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레이저 제모 시작 초반에는 병원을 가야 되는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겨울에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찬 바람 맞으면서 진정을 시킬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도움이 되고 한여름에 레이저 제모하고 마스크 쓰고 가면은 더워 죽어요. 그러니까 좀 여름에는 최대한 몇 번만 갈 수 있게 가을 겨울에 좀 선선할 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주의사항은 저는 1회부터 10회까지 항상 그랬는데 레이저 제모를 받고 나서 한 2주까지는 면도가 깔끔하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때 또 수염을 손으로 뽑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약간 그 레이저 제모를 받고 2주까지는 좀 얼굴이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중요한 일이 있다. 뭐 면접이나 미팅이나 기타 등등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때는 레이저 제모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끝날 때 되니까 갑자기 햇빛이 막 들어오네요. 네 오늘 이렇게 수염 레이저 제모 10회 후기랑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염 레이저 제모를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비용도 물론 되겠지만 사실 비용은 여러 병원을 비교해보면서 적당한 가격대의 병원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수염 레이저 제모가 그렇게 아프다던데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걱정 때문에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느낀 게 아 진작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피부 깔끔한 인상에 그리고 그 면도로 인한 그 많은 고통들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지게 아프거든요. 오지게 아프니까 지금 아프나 나중에 아프나 아픈 건 똑같아요. 막상 레이저를 맞는 시간은 5분 정도? 아마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지옥 같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겨낼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빨리 레이저 제모 시작해서 깔끔한 인상 빨리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눈부셔. 안녕.